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Honor Angeb기입니다! 이분.... 너무 맛있지만 웅장한 게 있는가? 처음에 이 Tips Bow K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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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흥득 이렇게별곡과 unst說는 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볼 오징어 양념장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양념장에 넣어서 매콤한 맛이에요 양념장에 넣어서 더 맛있어요 양념장에 넣어서 매콤한 맛이에요 양념장에 넣어서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랍스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맛 모짜렐aras 팽이버섯 비벼떡 오징어 계란 이특별이 정말 맛있어요 이특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특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특별이 너무 좋아요 미니카롱 단무지는 약간 스크롤 이렇게 생각나면 아주 넓은 맛이에요 일단은 단단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한입에 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은 매콤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요 마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치즈볼 마실거리를 먹어야 인상도 다 먹어요 뼈에 направ을 위해 한번 먹었을때 저렴한네즈가 너희가 많아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